오세요 반갑습니다 부산아지매입니다 이제 전국적으로 장마가 곧 다가올거 같죠 장마철에는 김치 여러가지 종류만 있어도 든든하니까 오늘은 절임 알타리 무 3키로 가지고 맛있게 담아 볼 테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초간단입니다 5분이면 해결됩니다 양념에 들어갈 재료입니다 고운 고춧가루 고춧가루 멸치액젓 다시마 오린물 그리고 홍고추하고 양파하고 마늘 배 반쪽하고 풀물 대신에 밥 한공기 필요하고요 유수가 조금 하고 새우젓하고 생강청하고 필요합니다 모든 재료들을 믹서기에 다 갈면 되니까 초간단입니다 5분이면 해결되니까 끝까지 잘 지켜와 주세요 절임 알타리 무 3키로 입니다 요렇게 큰거는 먹기좋은 크기로 잘라주면 됩니다 그냥 요렇게 통으로 해서 아작아작 씹어 드셔도 되거든요 취향껏 잘라주세요 물개 뺀 절임 알타리 무 5키로 부어주세요 무는 좀 맵기 때문에 매운맛을 완화하기 위해서 유수가 5g 입니다 요렇게 해서 거물여 주세요 매운맛을 완화해주는 유수갑입니다 고운 고춧가루 2스푼을 넣고 물을 좀 덜여 줄게요 고운 고춧가루는 색깔도 예쁘게 하지만 수분을 약간 흡수하는 역할도 합니다 요렇게 해 놓고 양념 준비할게요 믹서기에 얼음 손으로 한줌 마늘 넣어 줍니다 홍고추 4개 썰어 주세요 믹서기 넣어 줍니다 양파 중간 크기 1개 썰어 주세요 넣어 줍니다 배 반개 썰은거 넣어 주세요 새우젓 큰 1스푼 넣어 줍니다 인간청 1스푼 넣어 줄게요 밥 1공기 넣어 줍니다 풀물 대신에 밥을 넣어 줍니다 다시마 우린물 200ml 넣어 주세요 요렇게 해서 갈아 주면 됩니다 부드럽게 갈아 주세요 부드럽게 갈은 양념을 다 부어 주세요 멸치액젓 150ml 넣어 줍니다 여기에 고춧가루 큰 5스푼 먼저 넣어 주세요 잘 섞어 주세요 섞어서 농도 조절 하시면 됩니다 고춧가루가 커지기 때문에 요렇게 섞어서 한 1,2분 정도 두세요 고춧가루 한 2스푼 정도 더 추가할게요 1스푼이 7스푼 되겠습니다 잘 섞어 주세요 고춧가루 퍼지도록 한 10분만 숙성시켜 주세요 고춧가루가 좀 퍼지고 숙성이 조금 되었는데 이때 간을 보시고 조금 싱겁다 싶으면 액젓을 더 넣으시면 됩니다 기후에 맞게끔 적절히 조절해 주세요 양념을 넣고 버무려 봅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이 넣지 말고 넣어가면서 조절해 주시고요 남은 양념은 깍두기 하셔도 됩니다 잘 보물어 주세요 양념향이 예술입니다 예술 음 맛있겠어요 잘 보물어 줍니다 잘 보물어 줍니다 한번 먹어 볼게요 소리 한번 들어 보세요 음 굿입니다 굿 자 부산아지매표 알타이 무김치 완성입니다 장마철에 이렇게 만들어 드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찾아 뵐게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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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무 나illed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